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좌파적 사고 좌파적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다뤄야 될 것은 집중적으로 좌파는 왜 되는가 여러분 저는 단도직조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좌파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대부분 어려워지잖아요. 나라가 좌파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은 가난해집니다. 권력을 쥔 소수의 지배계층에 포함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살 수 있겠죠. 좌파 왜 되는가 결국 가난으로 가는데 역사적으로 다 이게 밝혀졌고 그다음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왜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결국은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뭐든 열심히 성실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무슨 뭐 특별하게 명칭을 붙이게 되면 제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우파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가 나자빠지면 나라가 빚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그게 여러분들 속칭 좌파적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죽자 살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좌파의 길을 선택했던 모든 나라들은 망했거나 아니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이 이제 무엇까지 차지했습니까. 선거 결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끝났다. 그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으면 자신도 곡생하지만 식솔들도 고생길로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나라가 침체돼 가지고 체벌이 갈수록 뭐죠.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누가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영향을 다 받지 않습니까. 나라 경기가 좀 괜찮고 나라가 역동성을 유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이 들떠서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것이 기차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침체가 돼가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없이 나라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웃을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좌파가 왜 됩니까. 나는 학위를 맞추고 30대 초반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왜 인간들은 좌파적 사고에 매몰되는가. 여러분 지금 어제도 보니까 이재명 구속대 윤석열 규탄 주말에도 이어지는 진보 보수단체 집회 신경전 진보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좌파단체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주말인 11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좌파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저지른 죄가. 오래 저지른 죄가. 집회한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집니까. 토론회 한다고 해야 하는 부정선거가 없어집니까. 희한한 인간들이 참 많은 것이 선거 부정도 토론회가 결정하자. 죄 있는 검찰 수사도 뭡니까. 집회가 결정하자.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집회 5시간 전부터 세종대로 광화문 방향 4개 차를 모두 차지하고 무대를 설치했다. 주체 추산 2천명의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 등 손편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여기 또 나온 사람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이죠. 동작고래 나경원 의원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권을 대한민국 정력에 남용하고 있다. 21세기 유래도 없이 검찰이 덕질해서 검찰권을 남용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받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수진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동작고래에서 나경원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부정선거 했잖아요. 사전투표 조작에서 이런들 판사 출신 이수진이 이런들 더불어민주당 금배치 달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변수인 조작값을 35%인가 40% 집어넣었죠. 나경원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35장인가 40장을 빼앗아가지고 이수진이 먹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 입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마음에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다 뭡니까. 이게 좌파적 사고로 뭐죠. 무장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후 3시쯤 진보당한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주체 추수한 500명이 모여 거꾸로 타는 난방비 정책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 무대 앞에는 난방비 폭탄. 여러분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난방비 폭탄이 됐다 이야기죠. 난방비가 급히 올랐다 이야기죠. 탈원전을 가지고 문정권이 이바지한 부분도 있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개울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같은 나라면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개울이 있다는 것은 숙명입니다. 숙명. 개울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우리가 에너지 작업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조상들이 지역을 잘 선택해 가지고 기름이 펑펑 나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숙명과 같은 제약 조건인 겁니다. 제약 조건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 가지고 lng도 사고 석단도 사고 원미도 수입해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걸 해결해 주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 분을 만났더만은 LA에 사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 사람들은 별로 불평을 안 합니다. 그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아주 그걸 예리하게 들었거든요. 난방비 폭탄 그래서 그게 윤석열이 탓이냐. 대한민국에 태어난 탓인 거죠. 우리는 겨울이 춥고 부존자원 가운데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푹 시련의 폐달을 밟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중동국가하고 이런 무역 수지 적자가 한 740억 불 정도 된다고 그게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내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좌파적 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뭔가 아니까 남탓돌리기인 겁니다. 남탓돌리기. 그게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그치글합니다. 그런 주장들. 진보당 사람들을 나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발 당신들 정신 좀 차려라. 나라가 숙명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국제원유시장이나 LNG 시장에서 뭡니까? 요금이 폭등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고? 당연히 뭡니까?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되고 동시에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고 좌파 여러분들 왜 이런 길로 가는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